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끌려 나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나오신 게 된 거예요? 한 번쯤 촛불 대행진에서 보승회가 뒷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초심님한테 이사제 어쩌면 이 새끼 노래 부르래. 나 이 새끼 못한다고. 그럼 찬조 출연하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두 곡을 제가 5일 만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다 같은 심정이에요. 저도 초심님한테 오늘 가도 되냐고 기타 갖고 오라고 해서 여기 와서 세 곡 하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같은 신세네요. 백장님도 오늘 처음 여섯 뵀습니다. 초심의 협박 공간에 두 분 다 이렇게 초심의 협박 공간에 무조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권재규 선생님의 노래 두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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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별빛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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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수 이 엇간뿐다 대빈세상 이제 몇일 나갔다 원정택이 멀지 윤석열을 끊자 산마음 한끈스러 태동당겨 동전이 없던 성별의 징조머들 한방에 살고 있는 성별의 징조머들 낚아젓고 민두야 낚아젓고 민두야 정말 흥겹고 멋지고 힘나는 노래였습니다 한 300만명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실버 도라자랑 대위를 만들려고 그래요 사위연습을 하는데 평생 처음으로 사위를 보는데 어때요 송회보다 100만명 났습니다 송회를 등가하는 그렇죠 우리 초심님 화이팅 제가 서울의 소리가 전국 실버 노래자랑 이걸 곧 시작을 할 건데 콘텐츠를 다양하게 가져가야죠 네 그렇죠 70 이상만 출연할 수 있어요 잘하면 60대부터 60, 70대가 지금 윤석열한테 속아가지고 태륜정당 국민의힘한테 속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래로 설득시키려고 우리 170만 서울의 소리가 앞장서고 5천만명이 썩어빠진 산맥을 옮기고 강물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실버 노래자랑 초청가수로도 나와주실 거죠 나와야죠 초생님 하라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다음 꼭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 okay ㅇㅈ 사하하니 성년대에 꾸보네 성년대에 꾸보네 거기에 꾸보네 성년라 깜빵 가자 국민이 있다 오천만 원수이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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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집이다 알았지요? 알았지요? 국민을 살고 사하니 성년대에 꾸보네 거기에 꾸보네 거기에 꾸보네 성년대에 꾸보네 거기에 깜빵 가자 국민이 있다 오천만 원수이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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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다 고맙습니다 알았지요? 수송상회